더더기 2.3kg 미국산으로 사오라고요 같이 먹으라고 해요 1시간 정도 실컷 먹겠네 기름이 많은데 잘라내버려야되겠네 기름이 많은데 잘라내버려야되겠네 기름기가 더 많고 건더기가 많으니까 찌꺼기가 생기잖아 과즙만 쓴다고? 맑게 탁하지 않게 물을 부어? 줄어들고 양파는 바로 갈아입니당 양파는 바로 갈아입니당 물을 부어? 물을 부어? 양파는 그냥 넣어도 녹아버려. 근데 이건 조금 찌꺼기가 많아. 근데 이건 조금 찌꺼기가 많아. 배가. 배가. 응. 왜냐면 좀 갈면 내려가기는 한데 빨리 갈아지라. 물 조금 부어줘야지. 그래도. 양파 간 물이야? 양파 간 거? 응. 양파 갈았어. 이거 신안촌 간장인데. 게장이나 이런 갈비 재면 아주 맛있어. 그래서 일부러 사왔어. 매실. 매실청. 마늘. 마늘. 두 개. 맛술. 술. 두 수저. 세 수저 넣었어. 참기름. 두 수저. 세 수저 넣어야 돼. 네. 참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아 이제 섞어? 응. 섞어. 이제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 예전에는 파는 갈비 양념장을 넣었는데 이번에 안 내네? 이번에는 안 넣어. 왜 예전에는 파는 거 넣어야 맛있다며? 예전에는 파는 거 넣어야 맛있다며? 항상 그랬으니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친앙촌 간장으로 하니까 맛있더라고. 그러면 오늘은 다 양념을 만드는 거야? 네. 후추만 들어가면 돼.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 저거 해야지. 젖어가지고. 공기 건져서 재야지. 이제 양념이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간 좀 봐야지. 간이 맞아. 아 이제 고기 한 시간 정도 물에 피를 뺐어? 피를 뺐어. 그러니까 이 뼈 같은 건 이건 없어.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물기를 좀 빼? 응. 이제 재. 이렇게 양념에 담궈서 얼마나 재? 이래가지고 그냥 건져서 넣어. 재면서. 이렇게. 담갔다가 이제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갔다가 이제 양념을. 두참을 넣으면 더 맛있어. 바로! 네. 너무 나와요. 잠시 후에 담으러. 될 때 대게 찢기, 회복을 마시는 거야. 다 diagnostica. 아니 쟤넘은 뭐. 2,3일 뒀다 먹으면 더 맛있어. 내일 이제 구워서 먹어야지. 어. 아 이게 하루 쟤났구나. 응. 월요일 1시간 후보로 더 맛있어. 맛있겠네. 간이 잘 돼서. 고춧가루, 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국물김치 북고추김치야 북고추김치 깔끔해 맛있구만 언니 그거 넣은 거 보다 이렇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응 더 맛있어요 한 번 더 물이 안 넣었어 그냥 양파 갈고 배 갈고 맞죠 간주 딱 좋은데요? 간주 딱 좋은데요? 안 달고 그걸 안 달으니까 조금씩 넣었어 젊은 사람들은 넣었어요 아 그거를? 나는 단 거 싫으니까 엄마는 안 줘 왜 자꾸 쳐가지고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빨리 한 잔 드셔야죠 근데 안 되냐 안 먹는 게 나아 원래 술 안 먹으면 안 좋아 그래도 한 잔은 드셔야지 짠해야지 괜찮아 아니야 나도 안 먹는 게 좋아 김치 하시라고 힘드셨죠? 저 그거 보고 진짜 와 아 거의 백포기 가까이 하셨네 응 90포기 음 맛있네 맛있어 너무 귀여우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니어 꼭 드세요 예약 네네 네네 uely 억이 있기에 아멘